자, 성국아. 예예. 저를 세번만 해. 이쪽 찬양대신한테 이제 강나고. 예예. 대표가 저래요? 아, 그러죠. 짐 내 매운 양만 더 통역 내 안 더 하탄한 데 내 심정 내 공량 사삼신 내 한조대신 산하한 데 내 심정 내 공량 지방붙이 지방지신 산하한 데 그동안 우리 산항대신 이쪽에 잘 계시다가 모시게 됐다고 고맙다고 인사 대표를 했대요. 예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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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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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스님을 모시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다레니에 오셨습니다 오늘 스님 모시고 개장하는 거네 경기도 시흥에 왔어요 오늘은 스님을 모시고 개장을 하고 있어요 개장해서 익산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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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